먼저 비교 표현부터 좀 보시면요. 도대체 비교가 뭐냐? 비교가 뭐냐? 의미는 뭐냐면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사용해가지고 동등이나 우열, 최상급을 비교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형태입니다. 형태. 즉, 영어에서 A와 B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요. 형태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품사는 뭐냐 하면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비교 표현을 할 수 있는 품사인데, 그 비교 표현을 바로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무슨 내용을, 어떤 의미를 전달하냐? 그게 바로 이 세 개예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비교, 동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더 낫다, 또는 A가 B보다 더 못하다라는 우등하냐 열등하냐라는 비교 표현을 바로 우열 비교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A라는 것이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교 표현을 우리는 최상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에 해당합니다. 비교의 의미고요. 우리가 이런 비교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바로 형용사 부사의 이 형태를 보고 해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교 표현의 의미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문장 내에서 이것이 비교도 아니다, 또는 비교이면 어떤 비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 여러분 교재에 없으니까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의미상 동등과 우열과 최상 비교가 있어요.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동등 비교는 둘 중에서 A와 B라는 둘 중에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동등 비교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열 비교라는 건 마찬가지로 둘입니다. A와 B 두 개 중에서 A가 B보다 더 낫다 또는 더 못하다라는 우등하다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비교 표현이 바로 우열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최상 비교는 꼭 두 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지하게 많아도 됩니다. 여러 개 중에서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최상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이 세 가지 형태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표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A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A가 나오고, 중간에 원급이라는 걸 써서, 원급이라는 걸 써서, as, 원급, as, B를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A하고 B가 서로 똑같이 원급하다는 얘기예요. 원급은 아까 제가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나 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나 B가 똑같이 형용사, 부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원급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바로 형용사, 부사 자리예요.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형용사, 부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낫이 들어간 거는요, 앞에 있는 이 표현에서 부정 표현이에요. 낫이 들어가면요,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not so one급 as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우열 비교는 정확하게 어떻게 쓰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 사이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이 나오고, 대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냐? A가 우등 비교일 때는요, A가 B보다 더 형용사, 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교급 자리가 바로 형용사, 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열등 비교일 경우에는 A가 B보다 덜 형용사, 부사하다, 덜이라는 열등 비교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최상 비교 같은 경우에는요, A와 B가 아닙니다. A만 나와요, A가 나오고요. 뒤에, 이 최상급이라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 뒤에 한정어구가 나옵니다. 한정어구, 여기 한정어구가 뒤쪽에 나오게 돼서요, A가 한정어구 중에서 가장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 표현 알겠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체적으로 개갈적으로 봤으니까요, 이걸 또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겠죠?